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3천억 원. 우리 정부가 미국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입니다. 이 사과 상자 하나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여기 있는 상자 전부를 5만 원권으로 채워야 3천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8월 31일 미국 론스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상당한 우리 세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3천억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지원금 1년 전체 예산과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천억 원 배상의 의미를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 소송의 전말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지난달 공개된 판정문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왜 이 3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론스타에 물어주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본설을 둔 대형 사모펀드 론스타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실 채권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고수익을 내던 론스타는 부동산 투자회사답게 건물을 사들입니다. 여의도 대형 빌딩 2개를 매입해 2년 만에 3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론스타의 부동산 쇼핑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2001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빌딩도 론스타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론스타는 3년 뒤 차익으로 2,500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빌딩 매각으로 거액을 챙긴 뒤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천억 원 가까이 소송을 통해서 결국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챙겨서 팔고 나가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펀드였고요. 한국 기업들이 당시 자본 압박 때문에 혈값의 매물로 나온 걸 거의 쓰러졌다시피 한 그런 많은 벌처 펀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론스타는 은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은 IMF 이후 자금 수혈이 필요했던 상황.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값으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았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6천억 원을 챙겨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분쟁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요. 드디어 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12년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에 2년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대 2로 론스타 측의 총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약 6조 원이 부풀려진 것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론스타에 몸 담았던 한 관계자에게 론스타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당시에 계약대보다 약 6천억 원이 깎였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우리 금융당국의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천억 원의 배상 판정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메일을 통해 배상금은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론스타와 우리 금융당국은 각각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금액을 4억 3천3백만 달러에 전율 받으니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 값에 합병하려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그게 지연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수년간 론스타 사태를 주목해온 전문가들과 판정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해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승인이 늦어졌다. 론스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팔려고 했던 방식으로 승인해 주는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판정부는 당시 론스타를 두고 먹고 튀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위가 법이 정한 권한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이제 이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대중들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아주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시민운동가, 분노한 대중, 정치권들이 가격 인하의 압박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상충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 그때 론스타에 대해 분노 여론이 거셌던 이유가 있습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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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동차장을 처벌하라! 권재자 론스타를 도둘하는 금융당부 해체하라! 해체하라! 금융당부 해체하라! 골프장 문제가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2011년 5월, 론스타가 일본에서 대형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골프 산업의 양대 산맥 중 하나가 론스타의 자회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당 골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골프장 그룹인 PGM 홀딩스. 일본 내 골프장 자산만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골프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뺏어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 분리 원칙이었다는 건데요. 금융업이 아닌 계열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합니다. 그런 산업자본은 은행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론스타는 4조 원에 가까운 골프장 그룹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은행에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호텔 체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70여 개 호텔을 소유했던 솔라레 호텔 앤 리조트도 론스타의 자회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1년 당시 기준으로 자산이 약 6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외환은행 인수 무렵 이미 론스타 계열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언제부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애초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고 그리고 또 파는 것 자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아주 뻔뻔한 거죠. 최대한 우리 약점들을 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까지 해서 또 더 빼내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고 그게 사실 많은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들이 하는 행태다. 론스타는 산업 자본으로 애초에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매달려 왔습니다. 김준환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20년간 외환은행에서 일했던 그는 은행이 팔리기 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외환은행 팔랑개비예요? 팔랑개비. 바람개비. 바람개비. 이게 외환은행 로고입니다. 99년, 2000, 2001년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국내,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외환은행이 실적이 막 올라가고 점포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외환은행 전국에 있는 점포들이 막 견학하러 오는 거예요. 분당 서윤혁 시용으로. 그게 정말 대단했죠. 거기를 제가 이제 간 거예요.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기록된 문건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두 달 전 서울 모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김석동 금가미 감독정책1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격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살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규정 해석에 있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걸고 넘어가면 삼라만상이 모두 등으로 비결되고 결국 독소조항이 되고 맙니다.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의 조항을 갖다 대도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길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게다가 외환은행은 당시에 부실 금융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하다는 평가를 봤는데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2002년 말 9.31%, 2003년 6월 9.56%로 정상화된 상태.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는 5개월 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5.4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며 예외 승인이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를 하거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어떤 예외의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4% 이상의 보유를 승인한 자체가 완전히 이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넘겨준 것 자체가 이미 은행법을 완전히 위반했고 그럼 거기에서 업무상 배임은 당연히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면 예외 적용도 안 되고 4% 더 이상은 못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거예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그러니까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환은행 인수 승인 이틀 전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쓴 확인서인데 외압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승인 심사를 할 때 론스타가 관계 회사 몇 개를 기재하지 않은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론스타가 신고한 관계 회사는 국내외를 합쳐 23개인데요.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려면 산업자본계열사의 자본총액이 25%를 넘지 않습니다. 안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 회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23개 회사 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곳은 3군데뿐. 그나마 하나는 회계 감사도 받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인수하기 전에 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았었어야 되죠. 그리고 혹시 누락시킨 거 있는가 조사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알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관료들 이른바 모피아 차원에서 결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은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 그에겐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모 변호사는 호텔 회의에 참여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입니다. 훗날 공판 과정에서 변 국장은 모 변호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석동 국장에게 전화해 론스타의 자격 문제가 해결되도록 잘해보자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부인했습니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감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론스타 관계자와 외환은행 관계자, 금융당국 관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 승인 뒤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어땠을까. 은행 대주주는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던 권영국 변호사.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확인된 정도만 보더라도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설치를 했죠. 이 결정문에서 하나의 수학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여기 이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초과 보유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수 없으나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이 있는지 재심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2011년 5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이 지금 론스타가 대주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어요. 상실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뭡니까? 10% 이상은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대주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론스타가 비금융기적자 곧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이번 정기적격성 심사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금감원에서 그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자, 그렇다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된 만큼 처리를 끌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최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외양카드 주가 조작의 범죄자인 론스타에게 그냥 팔고 나가게 하는 게 그냥 51%를 한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시장에서 분산매각하게끔 해라. 정권거래법으로 유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징벌적 매각명령, 시장에서 매각명령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징벌적 매각명령을 했으면 1조 3천억 정도가 경영권 프리엄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논란이 되자 6개월 뒤 론스타는 문제가 된 골프장 그룹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줬고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냥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고 론스타는 고맙습니다라고 팔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ISD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번에 소송, 손해배상까지 챙겨서 나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업당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둬서 법을 어겨가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당시 고위관료들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에게 배상을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속아줄 결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천문학적인 먹튀의를 결과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부정한 관료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3천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까지 호구로 만드는 겁니다. 금융위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며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수장은 김석동.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금가미 국장으로 직접 관여했습니다. 론스타 ISDS 판정 나온 것과 관련해서 김석동 고모님이 당시 금융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입장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 경쟁 관련 인터뷰는 일절 안 하고 계셔가지고요.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 계시죠? 저희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론스타 ISDS 관련해서 제가 취재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한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3천억 판정 나온 것에 대해서 당시 금융당국 책임자분들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론스타는 그 뒤로 예상치 못한 분쟁을 하나 더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의 거래를 놓고 우리 정부와 하나금융을 상대로 진행한 두 개의 분쟁. 이게 바로 론스타의 전략이었습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깎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금융이 승소했는데 재판부는 론스타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를 게 없는 소송이었던 거죠. 론스타는 그만큼 치밀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2015년 5월. 미국에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히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애초부터 산업자본이었고 금산물리 원칙을 위반한 보호받을 수 없는 투자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제중재판정부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자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속이거나 그런 투자자는 이 국제중재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판례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론스타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론스타가 이 국제중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한 달 뒤 중재판정부는 송 변호사가 속한 민변의 참여를 거부하며 절차 결정서를 보내왔는데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 판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를 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중요한 핵심 쟁점을 포기를 한 것이죠.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다투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론스타의 약점을 왜 스스로 포기한 걸까. 심리가 진행되던 2015년. 론스타 분쟁 대응 TF의 단장은 추경호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론스타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경부 은행 제도 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관련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했을 때 그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을 사실상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관료가 론스타와의 분쟁 대응 논리까지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금융자본인 것처럼 실제로는 거짓 신고를 한 게 자료상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서로 공모관계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거주장을 할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론스타는 마치 한 배의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안 다루기로 한 거 아니냐고 저는 ISDS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항변하지 않기로 덮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오페아가 인수 단계, 매각 승인 단계, ISDS 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들, 조직의 이익들을 위해서 한 게 일정 부분은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분쟁 대응까지 주요 국면마다 관여됐던 추경호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 국감장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를 찾아갔습니다. 고총리님, MBC PD 수첩입니다. 저희 론스타 ISDS 판정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릴 말씀이 없는데. ISDS에서 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거 다 주지 않았는지. 글쎄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총리께서는 그걸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내용으로, 그 내용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3천억의 혈세가 나가라는 상황이고. 다시 끝났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판결문에 보십시오. 제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3천억에 대한 책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판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판정문에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전부 국제조약이나 규범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저희들은 대우를 했다는 생각이고. 매각을 할 때와 관련해서 여러 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비아예스 비율 조작과 과정에 적법했는지 등등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1심 2심 3심 일관되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면제부를 준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임으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산업자본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도 없고 국정조사도 없었고 또 일부를 검찰에서 보긴 했지만 제대로 다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이게 핵심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참고하라고 말했던 국회 본회의 영상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은 스스로 스모킹건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여를 안 하셨죠? 당장이신데? 아닙니다. 그때는 산업자본 여부를 논하기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했고 그때는 제가 기재부 1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관 시절에는 이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입니다. 그 이후에 국무종 실장으로서 팀 단장 받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민견 등에서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ISDS 가서 그 문제에 관해 있었었는데 그때도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에서 스스로 제가 회피를 해서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리하는데도 재촉사유가 있는 분이 그러면 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그는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 건 정부 법률 대리인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변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모순돼 사건에 불리할 것이라는 법률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2011년 그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끝까지 정당화하고 매각을 승인하는 데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 규정상 비금융 주력자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법상 외국인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의 경우에 특수관계를 다 조사한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국내와는 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책임이 결국 금융위에 있는 것인데 저는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지 이걸 금융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김은? 이거는 저는 우리 금융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책임 소재를 혹시 좀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 소속 인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가 소속된 론스타 수사팀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로 이끌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벨기에 펀드에서 대표로 돼 있었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천고를 에이소 주어트 부회장과 함께 해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도피 중인 론스타의 핵심 인물이 또 있습니다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입니다 그는 2005년 론스타 코리아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하고 달아난 한국계 외국인 스티븐 리가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중요 인물이나 결정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때는 이미 4일 전 풀려난 뒤였습니다 송환에 실패한 겁니다 현재 인터폴의 수배 중인 스티븐 리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안치용 기자입니다 안 기자는 10년 넘게 스티븐 리 전 대표를 추적해왔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리는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자 또 정인이기도 하고 론스타는 스티븐 리 대상으로 재소를 했죠 스티븐 리가 회사 공공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그 과정에서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아예 한국에서 범법회의를 저질러서 한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다 우리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은 순전히 스티븐 리의 책입니다 론스타 스스로 이 사건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고용했던 스티븐 리에게 잘못이 있다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치용 기자는 2년 전 스티븐 리 전 대표가 사는 집에 가서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서류를 통해서 본인 거라는 거는 충분히 100% 입증이 됐고 틀림없는 스티븐 리 동일인 인물이라는 건 또 다 입증이 됐고 그동안 10여 년간 전혀 추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고 있겠죠 한국 정부에서 날 잡으러 와 10년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저지 안 기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티븐 리 전 대표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을까 지금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론스타 대표이셨던 스티븐 리 씨 아니신가요? 스티븐 리 씨 스티븐 리 씨 스티븐 리 씨 스티븐 리 씨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집을 산 건 스티븐 리였고 그 뒤로 주인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15년째 진행 중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해외에 도피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수년간을 힘겹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대주주가 된 뒤 절차를 무시한 정리 해고를 당한 직원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지도 모르는 어떤 등급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퇴직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합병을 시키면서 70%를 구조조정에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는 유리 없는 짓이죠. 인력 구조조정 펀드로서 그 명성을 악명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정리 해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위협적이죠. 버틴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버티고 나가는 거죠. 본인이 원치 않은 희망을 퇴직하시고 또 생활고를 겪고 했던 분들, 또 해고됐던 분들. 정말 살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김남정 씨는 퇴직 후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1년 전부터 지인의 중국집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당시 론스타에 인수된 회사 중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환카드 직원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저항도 한번 못해보고 그분들은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것도 비싼 값에 옹진에다 팔아치우고 수익이 없고. 그런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도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딱 살 발려먹고 뼈는 버렸죠. 그러면 국가관료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했는가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이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수의견을 따르면 우리 정부의 대상액은 영원히 됩니다. 중재판 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끝까지 다 터벌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책이 단 한 큰 게 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무효 신청을 하겠다는 근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소수의견. 그런데 그 의견을 낸 한 명은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재위원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효 신청에 승산이 있을까.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교수의 의견은 법무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법무부도 사실 이걸 좀 오해하는 측면이 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취소 수동을 해서 끝까지 가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중재 재판이라는 게 단심입니다. 중재라는 게 한 번 딱 결정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이고 그런 하자죠. 그런 경우에 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판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사유 중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정부 구성이 부적절했거나 판정부의 월권 행위가 있었거나 뇌물 등 재판부의 부패가 있었거나 중대한 절차 규칙 위반이 발견됐거나 판정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취소 소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기각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마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면서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취소 소송의 사유 다섯 가지 해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또 시간대로 가면 소송 비용이 또 들고 돈도 돈대로 들고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국제투자분쟁에서 판정 무효 신청을 한 경우 전부 무효 판정을 받은 건 6건뿐으로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소송 전략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분쟁 대응에 법률 자문비 등으로 쓴 비용은 478억 원입니다. 무효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더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3천억 원의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국민이 3천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왜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기에 누가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잘못이 인정됐는지는 알고 내야겠죠. 먹고 튀었으니까 또는 이미 배상 판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자체로 덮어야 되나? 아니죠. 제2의 이런 국제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정부 관료들이 또다시 이런 식의 내부 협조, 공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론스타는 투기 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투기 자본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정부 관료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분쟁까지 19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심정 시간례esta 영aggio인행 인수부터 chiNewade 미파다 미파다 위파다 미파다 미파다 미파다